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누구나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당 이메일, 알고 보니 국정원을 사칭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해당 이메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해당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는 아동 포르노, 소아성애, 노출증, 사이버 포르노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파일에는 실제 국정원과 경찰의 로고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 기소 사실 공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이메일에서 악성 웨어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답변을 보내면 타깃이 될 걸로 추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열람하지 마시고 11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